제작진 진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퀴어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처럼 봐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봐요 지금 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각자의 정체성을 좋아하면서 자신감 있게 표출하는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게 꼭 퀴어파레이드 일대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혐오적이 없고 그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